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미국과는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반응 그리고 속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송옥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취임식에 역대 최고위급 인사를 보냈는데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한중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은 중국은 이번 취임식의 역대 최고위급이자 시인핑 주석의 오른파로 불리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파견했습니다. 왕부주석은 시인핑 주석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중국이 경계하는 분위기도 뚜렷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국과 동맹들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와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한 점진적 참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중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사드 문제 등이 빠진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균형 외교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익은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멘